오늘은 비만과 췌장질환에 검증된 숙부쟁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부쟁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전국들과 논밭에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습기가 약간 있는 산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시골이나 절에서는 3-4월부터 여름까지 새순을 뜯어 산채봄나물로 빠지지 않고 많이 즐겨 먹었으며 부지갱이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사계절 채취가 가능하며 맛이 뛰어나고 차가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특히 비타민 A 및 C가 풍부하고 식이섬우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영양가 높은 산나물입니다. 숙부쟁이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비만과 고혈압, 죽상동맥, 경화증, 고지혈증, 당뇨, 췌장염 및 췌장암을 치료하는 한약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숙부쟁이 항비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항산화 및 지방분해 작용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서 10주에 걸쳐 숙부쟁이 추출물을 먹인 시험군은 지방분해 작용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몸무게가 최고 1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인자들이 평균 40% 넘게 억제가 되어 다이어트에 매우 적합한 식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당뇨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치료제인 트로글리타존보다도 지방축적을 16% 더 억제할 만큼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지방식이 힌지에서에서는 지방세포분화와 지방축적 억제, 동맥경화 및 산화 스트레스 억제 효과 등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부쟁이는 다양한 천연 식물을 이용한 항비만치료제 개발을 시사해서 비만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적임을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이어트 한방차로 응용되는 중이고 꾸준히 숙부쟁이를 먹게 되면 그 어떤 식물보다 체중을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숙부쟁이를 건조시켜서 새싹골이 분말처럼 꾸준히 한 스푼씩 먹으면 좋은 효과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서 숙부쟁이 추출물이 급성체장염의 보호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실험 내용 중에 숙부쟁이의 세룰레인을 1시간 간격으로 총 6회 복강안에 주사하여 최장염을 유발하고 끝으로 세룰레인 주사 6시간 후에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통해 혈청 내 성분활성을 알아본 결과에서 체중에 대한 최장의 무게 비율과 조직 손상활성을 유의있게 감소시켰습니다. 아울러 숙부쟁이 투여는 발현을 억제 및 중증도를 감소시켰으며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아활성을 억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부쟁이는 급성체장염에 대한 보호제가 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밝혀져서 앞으로 치료제 활용도 가치를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숙부쟁이가 최장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내용에서는 아스코르브산과 카테킨 성분 등이 최장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장암 치료에서 방사선으로부터 정상적인 세포를 보호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스코르브산은 방사선 치료의 독성효과로부터 정상세포를 보호해서 최장암에 최적의 약재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숙부쟁이는 나물로 묻혀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물무침하는 법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 한 스푼 정도를 풀어서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미리 다듬어 놓은 숙부쟁이를 넣고 수저나 주걱으로 물이 잘 스며들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1,2분 정도 데쳐서 찬물에 넣고 깨끗이 씻으면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 숙부쟁이를 그릇에 넣고 매시루소와 당근, 대파, 참기름, 참깨 등을 첨가해서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밥맛이 매우 좋아지게 되고 봄철 별미가 따로 없게 됩니다. 또한 술안주로 먹어도 되며 건조시켜서 묵나물이나 비빔밥 및 국거리에 다양하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숙부쟁이를 약재로 쓰실 경우에는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서늘한 그늘에 말린 다음 5-10g을 물 800cc에 달여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항암치료 및 관절념이 있을 경우에는 숙부쟁이를 뿌리째 뽑아서 한 번에 40-50g을 달여 13호 복용하면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환자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추가 약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숙부쟁이는 성질이 서늘하지만 특별히 유해한 독성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맥박이 느려지거나 설사와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저혈압과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